아 뭐래도 결국 훈련을 하면은 결국 애가 지쳐 비가 오는데도 어떻게 빌은 안맞냐 이런 시스템이야 게임이 너무 현실적으로 훈련하면 당연히 체력이 빠진다 이런 느낌? 경기 바로하면 부상당한다고? 경기를 무조건 해야되요 경기를 바로 안할 수 있어요 쉬는거나 그런거 없어요 이거는 그런거 있습니까? UFC 238짜리랑 하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UFC 238짜리랑 하나 237 뭔 말은 하는거지 도대체 스탠드업 백샷 걔랑 내가 하는 애랑 하지 말고 다른 애랑 붙으란 얘기야? 그것도 뭐 다른 선수랑 하면 경기하는거 아니야? 피스톨자랑 풍붕 풍붕 패 과정 풍붕 풍붕 238번째 경기라고? 아 어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 최대한 뒤에 있는 경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있잖아 그렇게 하다가 나 더 늙어요 문제는 내가 은퇴를 한다라는 거지 지금 커리어 모드에서 과연 도난 베스트 아니 왜 은퇴랑 상관이 없어 당연히 상관 있지 순위 높은 애랑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래 안 아프게 때려줄게 바로바로 늙게 해줄게 무슨 얘 뭐 이러나 교회에 가나 아이씨 오 오케 오 오 나 진지 빠는 애인 줄 알았던 록 활발하네 피스톨이 29 붐붐이 30 피스톨이 1인치 리치 뱃뱃지 once again here's the veteran voice of the octagon 12위입니다 나는 15위구요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this fight is three rounds in the UFC middleweight division introducing first fighting at the blue corner this man is a boxer holding the national red zone 17 wins 6 losses he stands 5m10 at 185 pounds fighting at a Seoul South Korea 붐붐 붐붐 마우 벌써 30이라고? 내 나이 따라잡는 내 나이 아직 서른 안됐어 이 자식들아 20대 후반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서른이라 그랬어 서른이 바로 앞에 있지만 달러 그 자 매너 게임합시다 진짜로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봐요 아깝게 아 좋아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어어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게임 끝났어 야 야 게임 끝났어 어 게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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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완벽하게 KO야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거 수고여 와 지렸네 어 야 야 지렸어 야 어 이걸 은퇴해야 되다니 아 아직 몰라 은퇴 안할 수도 있어 어 원펀맨 원킹맨샷 원펀맨 킹맨샷 야 왠만하면은 이 자세에서 킹맨샷 잘 안나오거든 때렸을때 계속 왼쪽팔이 맞더라구요 어 머리가 안나오나 했는데 어 털려버렸네 원펀맨 어 아 아 아 아 아 나는 뭐 한대도 안맞지 않았냐 얼굴보고 오해하면 안되나 얼굴 보고 오해하면 안되나 한대도 안맞았어 한대 맞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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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안돼 어 야 어떻게 되는거야 다음경기 은퇴경기야 설마? 화살표 두개가 내가볼때는 음퇴할수있다 이거같은데 이제 지면 오른쪽은 이제 진짜 끝인거 같고 과연 어 과연 어 자 빨리 투자합시다 어 자 버키 투자합시다 그냥 이거는 조집니다 음 자 올리구요 이번 게임이 마지막 게임일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패배했던게 너무 아쉽다 어 이번 게임이 제발 마지막 게임이 아니길 빈다 진짜로 어 진짜 흠 다리좀좀 강화하겠습니다 흠 내가 많이 썼던게 어 이거 어 이걸 많이 쓰고 야 근데 이게 레벨 1밖에 없었네 근데 이렇게 쎘단 말이야 이건 뭐지 어 어 어 이거 나 배웠었는데 어 어 어 아 이거 동그라미고 아 이거 동그라미고 그러면은 음 이게 좋아보이죠 이거 배우고요 하나만 배워 하나만 배우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지금 내가 좀 자주 쓰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더 투자합시다 됐어요 아 야 붙는다 야 랭커다 랭커 어 뭔가 지금 무대가 다른데 뭔가 이제 다양한 선수들이 나온거 보니까 저기서 이제 10위권 안에 있는 아 아 왔어요 로토 마치다 어 로또 어 로또 맛있다 어 자 아 야 이 미친 어 가 어 야 파이트 챌린지 어 스탠드업해 클린치 92 그라운드 93 잡히면 뒤진다는 겁니다 어 아 마치다 어 과연 어 은퇴경기 마치다 어 경기가 될지 어 더 파이널게임 캔낫 트레이 아 이걸 할 수가 없대 클린치를 할 수가 없대 이건 또 멍미 어 그라운드 디펜스나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내가 직접 합시다 어 이러면 부상 안 입을 것 같고 어 직접 합시다 음 최대한 얘한테 부상 입으면 안 돼 야 얼굴 때리지 마라 야 얼굴 때리지 마라 어 얼굴 때리지 마 으 으 5세 barbecue لل개 으 해 으 으 뭐야 붸 이렇게 했는데 부상을 입었어? 와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너무해 이거 진짜 너무했어 이거 진짜 너무했어 야 이거 진짜 너무한거 같애 어 어 무슨 야 이럴거면 그냥 야이씨 그냥 부상 입을만큼 입어 모르겠다 끝까지 가 그냥 그라운드 끝까지 가 그냥 그라운드 디펜스 그냥 끝까지 가 이지 한번 돌려 좀 좀 좀 낫게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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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직접 하는거나 심율이나 부상 확률 똑같다구요 그런거 같애 와 왼쪽에 무슨 스립놈이랑 델 뭐냐 델가도? 쟤는 무슨 똑같은 놈들인 줄 알았네 머리 스타일 똑같네 얼굴만 다르네 어 갑자기 UFC가 가볍게 보이죠 게임이 어 EA 하면 역시 스포츠게임의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어 저거 보여주니까 누가 아이디가 쌍판후릭이라는 분이 크크크로 웃으시네요 음 서로 삭발전할 듯? 인정 자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거의 다왔어 7위야 7위야 최대한 부상 입지 않고 끝내고 지금 이 화살표 게이지가 첫번째 화살표 게이지가 은퇴 화살표 게이지가 아니라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우승할 수 있어요 브라질 애들이 좀 많이 한다 UFC를 브라질 애들이 좀 많이 한다 UFC를 로또 마치다 로또 마치다 어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가치다 자 11위네 7위의 경기 음 음 음 아 음 음 18승 6패 1파운드 맥 1마선은 UFC 선수 로또 마치나 30승 17패 USA 로스앤젤레스 화이터 로또 마치나 아우 미친네 마리오 야마새끼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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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야 어어야 어 요새 요새 좀 인성이 잘 안된다 이게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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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하는데 이거 어어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판정 왜이래 두루왓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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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두루왓킥 들어왔다 어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써 여기까지 쓰고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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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왓킥 어어 와 망했다 와 미친 아니 미친 우엑하고 쓰러졌대 아 미친 아 이거 진짜 지면 안됐는데 와 이거 한 번에 누워버린 바람에 아 아 너무 게임을 못하고 지금 어 너무 그냥 금방 무너져버렸어요 기회가 생긴다면 로또 마시다 로또 마치다 이제 복수각인다 이거 진짜 아 아 한 방이 이렇게 되냐 저거 이겼으면 진짜 컸는데 슬립롬 슬립롬? 제가 이겼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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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떻게 되는거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은퇴 경기라고? 다음 경기가 다음 경기 은퇴 경기야? 다음 경기 은퇴 경기 내버리는거야? 아 아 이럴수가 라스트 파이트 아 아 무조건 이겼어야 됐는데 아 방 빼라는 경고 떴구요 음 저거 이겼으면 진짜 몰랐는데 야 한번 보자 그래도 어 제발 1위 한번 떠나 타이틀 매치 한번 아 10위권 에드트네 저거 이겼으면 진짜 몰랐는데 저걸 이겼어야 됐는데 이렇게 된거 UFC2에 10위권 안에 드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남은 포인트 다 씁시다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음 아 진짜 아쉽다 아 바로 진짜 2회차 각이다 이거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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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은퇴경기 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올려야되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없어 지금 이 게이지가 없어가지고 못해 안되거든요 지금 지금 몇 대 때려가면서 해야돼 그럼 몇 대 때려가면서 해야돼 됐다 됐다 바다 두려 이 자식아 어 어 어 돌립니다. 부상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금 어 은퇴입니다. 부상 입어도 상관없어. 이럴땐 부상을 안입네.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가겠구만. 은퇴 경기 최고의 컨디션으로 은퇴 경기를 나갑니다. 자 그래도 시비를 꺾으면 시비 안에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쓰러지는 모습으로 은퇴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 경기만 은퇴했대. 계속 털리면 은퇴하는 거지. 아라우조 상대는 아라우조입니다. 인기도 높이는 거 말고는 은퇴를 막는 방법이 없어? 야 은퇴 경기를 스킵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미쳤어? 지금 나는 이 게임과 함께한다. 저 웜퍼맨 저 꼭지에 내가 있단 말이야. 소울 M.I.N.D 오케이? 하트 프린스 컴퓨터 저 웜퍼맨